보안 다행이에요 요 맞아요 요 자 맞아요 저희 아버님 간병비 엄청 들어서 힘들었거든요 회사에 2만원 3만원을 가입했으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요런 획기적인 간병인 보험이 없었겠지만 일단 지금이라도 우리 강옥도님 주변에 그리고 실제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옥도님들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아저씨 송파님 간병인 수다가 필요없으면 2번 1당으로 받는거 좋네요 맞아요 간병인을 받든 간병인이 필요없으면 간병인 1당으로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강옥도님 네 이렇게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기쁨과 관심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강옥도님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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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